제22회 국회의원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모든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특히 교육과 의료, 이 두 분야가 개혁 의제로 떠오르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광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선 교육 분야에선 현직 초등교사들이 잇따라 교편을 내려놓고 선거에 나섰습니다. 교육 분야 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던 백승하 전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의원장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로 선거 전면에 나섰습니다. 백 공동대표는 당선권인 비례 3번에 배치됐습니다. 국민의힘 교육 분야 영입 인재였던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정성국 후보, 자신이 교편을 잡아왔던 부산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EBS 영어강사 출신 김효은 후보는 경기도 오산시에 출마했고, 전국학교 비정규직노조 출신의 정혜경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나섭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비례대표에서 의료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번 총선의 특징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목소리를 내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를 비례 12번에 확정했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당선권의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과 한지하 을지대 의대 교수를 배치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간호사 출신인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을, 개혁신당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례 1번에 배정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699명의 지역구 후보자를 분야별 직무별로 추리면 국회의원 등 기성정치인이 43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교육자 출신도 39명에 달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